모르는 남자 세사람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차 마시러 왔다기에 대화내용 동영상 촬영에서 올렸으니 유튜브 구경 오시고요. 유튜브 구경 오시고요. 어디 사냐고 모르니? 보성 부평동 살고 보성 부평동 살고 용물리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 늑다리 새끼들이 싸가지들이 없어 싸가지들이 없어 싸가지들이 없어 싸가지 싸가지 빈손으로 와서는 왜 사는지 모르겠네 그 새끼들 그 나이 먹도록 에이 범절도 모르고 공손하지도 못하고 인사도 할지 모르네요 아무튼 유튜브에 자세히 내용할 수 있네요 보이차 마시면서 보이차 마시면서 동치미 무 동치미 라디쉬 과자들 먹는 방송 먹는 방송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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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먹방도 동영상 먹방도 구경 오시고요 비디오 푸드룸